렛츠고 앉으실 건가요? 앉으실 건가요? 앉았고요 이거 앉으면 안 되는데 앉으실 건가요? 형님 이제 2타가 중단이기 때문에 써줘야 됩니다 막혀도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14프레임이랑 익숙한 상대들을 앉으실 건가요? 써주는 거죠 심리전! 원 원 맞아줘 레드한다 그렇지 그 다음엔 존로킥인가? 뭐냐 저거? 저 어정쩡한 기술은 뭐야? 줄리아 거 잘못 뺏겨왔네 와 이걸 막는다고? 이걸? 아니 레드가 있잖아 아니 안에 레드가 있잖아 사람들이 있잖아 두둥 개좋은 콤보 형님 뚝 아하하하 그 어정쩡한 기술 진짜 웃기긴 하네 아우 컴보 좋아요 얍 아니 갑자기 생각났어 안에 사람들이 있잖아 생각났어 나이스 카운터 날리고 날리고 형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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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로브로 형님 원투 형님 막장으로 할 거예요 게임 배달았어요 배달았어요 아우 야 배달았어요 어게 아우 라스 좋아 아우 미쳤어 콤보가 진짜 좋아졌네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바뀌었잖아 이제 앉으실 건가요? 아아 고수랑 맞는다 고수는 이타 상단인 시절에 다 앉았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면은 바로 앉다가 맞는 거죠 아아까그 고기할 때 잡히나 뿐이시네 오오오오오 Buch 개고수 너무 소 땅땅땅 나이스 내가 퍼 오 격 갈 까요? 중단? 우와 낚였다 개이든 역가 분 할필원 없었는데 하기 데미지 뭔가 계산이 안됐어 자 그리고 당신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니 맞아버렸네 나중에 쓸게요 와 지렸다 진짜 으으으 하단 나이스 앉으실건가요? 어 예 한 번 더 앉으실건가요? 앉았어요 2타 중단으로 바뀌었어요 앉으면 안되거든요 앉으실건가요? 중요한건 막아도 들케를 할 수 없는게 프레임표를 안봤으면은 어이씨 중단으로 바뀌었네? 그럼 뭐 들케놨겠지 하고 안때려 아니 뭐야 왜 저렇게 누워 어 보고막기 앉으실건가요? 앉았고요 이즈 어 또 보고막기 두둥 확실한 이즈였다 방금은 깔끔했어 오 예 마이너스 14에요 브라이언은 제트허퍼 때리면 되는데 하단툭 써밀 근데 혹시 앉으실건가요? 아허허허 안 앉으시네 그러나 한 번쯤 앉게 되실거에요 예를 들면 지금? 아니 지금? 근데 딜캐를 제대로 다들 안하셔가지고 계속 쓰고 싶잖아 어쩔 수 없이 말이야 하하 마이너스 14인데 딜캐를 못하니까 계속 쓰고 싶잖아 지응 좋아요 따당 아 콤보 까비 앉아서 이즈 걸거 같더라 구두 딱 앉으실건가요? 아하 막고 앉아버리는구나 이즈 오케 이해했어요 어허 라기온으로 날목할 수 있네 대박인데 오히려 계급대가 높아가지고 되는 날목이 있다 땅땅 아우 쓱싫 와 어디가 탔따 형님 개념 딜캐 이런거 눈치채고 있죠 저의 눈치가 또 빠르기 때문에 후우우우우우우우우 후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파단 후우우우우우우우우우 안 지실건가요? 안 지실건가요? 노오오! 레드 쏠 줄 몰랐어 그냥 내밀었는데 F.O.K F.O.K 앉을 수 밖에 없어 이거 딜키 안하잖아 앉아있을까 다음부터 굳어딱 앉으실건가요 좋아요 이것만 쓰는데 게임이 되네 굳어딱 앉으실건가요 나이스 아 반대 콤보가 좋지 않아 앉으실건가요 나이스 나 이제 이거 부담이 없는게 막혀도 십사면 뭐 더불어 어 중단반자 앉았죠 앉으실건가요 이제 안왔네 앉으실건가요 오케이 더쓰면 이제 들키 해보려고 한다고 고수라서 태프였었기 때문에 어 이제 쓰면 안돼요 형님 오 예스 아 뭐야 헤이스레기님처럼 하네 저 기술 진짜 안쓰던데 아 지금은 똥 똥냥 똥똥한 고양이죠 귀신이 다운 아 아 저 14 아니냐 내 기억에 아닌가 어우 우동 쉣 콤보 오 아 좋아요 노 근데 혹시 아 와 백만볼트 꽂았어 와 저걸 꽂네 갑자기 저걸 쓴다고 근데 앉으실건가요 앉으실건가요 아 들키 시도한다 이제 망했다 안통한다 다른 패턴으로 간다 아니 아니 그거 내밀면 안돼요 나이스 와 지렸다 콤보 진짜 개멀리감 아 앉으실건가요 아 나이스 웨어퍼 안닿는다고 지금 착각했을거에요 들케봤는데 나이스 개사기 기술 상향됐거든요 또 펄 레이더를 조심해 닦아서 이겨 닦아서 이겨 닦아서 이겨 오케이 닦아서 이겨 체력 닦아버려 체력 닦이 체력 닦이 min 이지이이이 하하하하하 막장으로 이겼다 나이스 원래 이런 막장 캐릭이 아니었는데 개막장이네 지금 어 쏜칩님 맞으세요 이지걸레오 오우와 아 그건 그건 좀 이지걸레오 중단 딜캐 없죠? 중단! 형님 어 노노 앉으실 건가요? 썬팁님도 걸린 앉으실 건가요? 툭! 좋아요 근데 혹시 썬팁님 앉으실 건가요? 앉았고요 아 달려 쌍장 까비 너무 아쉬운걸? 나 막 할 거야 게임 와 이게 벽광이 안 되다니 어하 뚱땅 아니네 우와 잘 때렸다 나이스 측면 벽 아 대박 쓰레기 같은 콤보여 쿨라잉해? 흘리기 3번입려 나이스 하단 앉으실 건가요? 좋아요 벽 가나요? 좋아요 여기까지 좋아 더블 펄스 막을 수 없다 딴손 깔고 2타 오 위험한데 좋지 않아 형님 형님 중단이요 어 뒤밀러라 나이스 머리카락이 너무 길어 두꺼워서 맞았다 용빈이 마이 그런데 용빈이 혹시 앉으실 건가요? 아 아 아 아시네요 죄송합니다 역시 고수들 노우 뻥발맞는데 나이스 카운터 측면벽 아 개좋죠 콤보 와 너무 잘 때렸다 왼허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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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그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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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예 잘못 때렸다 으악 허우 아 힘들어 씨 가자 구두 안타클 거예요 나이스 콤보 좋아 라스트 박수 이거지 깔끔하게 대기 다 같이 할 일요일 다 같이